안녕하세요 여러분 브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1월 하울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매월 패션하울을 블로그에 올리고 있었는데 유튜브에도 한번 올려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가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 가방은 쓰리타임즈의 조니백인데요 이건 사실 제가 주고 산건 아니고 생일선물로 엄마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 마음 아픈 거는 제가 얘를 처음 들고 나간 날에 길이 엄청 미끄러워서 제가 넘어졌거든요 그때 얘가 같이 바닥에 쓸려가지고 저만 아는 기스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처음 나가자마자 기스가 생겨서 이런 볼들에 기스가 났고 솔직히 이 볼은 그렇다 쳐도 이 로고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로고에 미세하게 기스가 나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엄청 많이 신경 쓰는 편이라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지만 가방 자체는 어쨌든 이렇게 예쁩니다 크로스는 안 되고요 이런 짧은 끈만 되어 있고 안에 수납 공간도 엄청 넓어요 안에 안주머니가 이렇게 지퍼 없이 하나가 있고 뒤쪽에는 지퍼 있는 주머니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가죽 냄새가 아직도 살짝 있긴 하네요 다음은 두 번째 가방인데요 이거는 쓰리타임즈의 비건 레더백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원통형 가방인데요 이게 비건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가죽의 질감이나 느낌 자체가 좀 자연스럽게 주름이 가는 것 같아요 보시면 되게 종이처럼 꾸깃꾸깃해져 있는데 저는 이거를 중고로 샀어요 스리타임즈의 페미닌한 무드를 너무 좋아했어서 얘한테는 눈길도 안 줬다가 이게 다른 분들 후기를 보게 되면서 뭔가 끌리더니 약간 이 색감 자체가 너무 갑자기 예뻐 보이고 갖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색감에 가방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사려고 했더니 공홈에 품절이더라고요 갈색깔만 남아있었고 이 색깔은 품절이었어요 그래서 재입고 문의를 드렸는데 재입고가 더 이상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물로 구한 아이입니다 보시면 주머니가 이렇게 옆에 한쪽에 있고 가운데 하나 있어요 근데 사실상 얘네는 거의 못 쓰는 주머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도 수납이 정말 잘 될 것 같죠? 먼저 통으로 돼 있는 거고 옆에는 이쪽에는 지퍼가 있고 반대편에 그냥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가방은 그냥 이렇게 어깨에다 매도 되고 이 끈을 조절해서 크로스로도 맬 수가 있어요 이 가방은 약간 그레이 색감의 옷을 입었을 때 같이 들어주면 더 예쁘게 느껴지는 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옷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페일제이드 원피스입니다 S 사이즈고 짧은 미니 원피스인데요 얘도 단종이 돼서 저도 중고로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그 윤비누님 영상 보고 원피스가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체형에는 그닥 그렇게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 윤비누님께서는 키도 큰 편이시고 마르시다 보니까 핏이 엄청 예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타임즈의 기어블라우스입니다 이거는 아직 택은 안 뗐지만 제가 이번은 봤었는데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S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리본 느낌이죠 보시면 지금 이렇게 레이스로만 되어 있어서 다 비쳐요 가슴 부분 빼고는 다 비치는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었거든요 제가 이거 후기를 봤었을 때는 생각보다 좀 약간 옷이 아무래도 노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살짝 야할 수가 있다 이런 후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사이즈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았는데 S가 좀 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후기들을 보면 그래서 흉곽이 좀 크신 분들은 M을 사는 걸 추천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제가 새 가슴이어서 M을 사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S를 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잘 늘어나요 그리고 저는 괜히 M을 샀다가 흘러내리면 그게 더 싫을 것 같아서 차라리 조금 답답하게 입더라도 S를 입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S를 샀는데 답답한 것도 없었고 저는 S가 딱 맞았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에는 블랙이 새로 나온 건데요 블랙이 아무래도 좀 색이 어둡다 보니까 노출이 아이보리나 핑크보다는 덜하고 좀 덜 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블랙으로 구매를 했는데 다른 색상도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꽤나 만족스러운 옷이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조금 있긴 하지만 3타임즈가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물가가 오르긴 했지만 요즘 옷들이 다 너무 비싸가지고 옷을 구매할 때마다 손이 떨립니다 그다음에는 치마인데요 페일제이드의 카고 치마고 이렇게 양쪽에 포켓이 달려있고 로고가 박혀있어요 이것도 색상은 3가지 색상이 있었는데 저는 블랙으로 구매를 했고 이 사이즈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부터 엄청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딱 사야겠다 했다가 사이즈를 보고 이거 안 맞을 것 같은데 안 샀었거든요 근데 이게 신축성이 좋다고 해서 두려워하다가 구매를 했는데 다행히도 잘 맞습니다 제가 이걸 산 이유는 카고 치마가 Y2K 스타일이 유행을 하면서 되게 유행을 한 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갖고 싶었는데 마침 딱 페제가 이걸 내준 거예요 그래서 사려고 했다가 다른 스커트들을 찾아봤는데 이걸 보고 나니까 다른 치마들은 저한테 만족이 안돼서 그냥 안 사고 있었다가 결국엔 얘를 사게 되었습니다 다음 옷은 또 3타임즈인데요 이거는 20일 시즌일텐데 반팔티입니다 이것도 매물로 구해서 샀고 이런 검정색이에요 이거는 뜯지도 않은 새 상품을 산 거였는데 보니까 옷 뒷부분에 제가 지금 알았거든요 보이세요? 이거 묻어있어요 약간 코팅된 것처럼 뻔뜩뻑뻑하는데 3타임즈는 이런 거 검수를 조금 잘해야 될 거 같아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에 자수가 박혀있고요 무난하게 입을 크롭티미스 그리고 이것도 3타임즈인데요 얘도 작년 시즌일 거고 얘는 셔링 가디건인데 이건 아마 최근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셔링으로 된 가디건이고 끈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것도 저는 근데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왜냐면 5만 얼마 주고 살 가격 4만원인가 5만원인가? 이게 원가가 거의 5만원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돈 주고 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사고 있다가 엄청 싸게 구매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이 재질 때문에 그런지 훌렁훌렁한 느낌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입었을 때 생각보다 핏이 생각보다 딱 되는 제품이더라고요 특히 팔 부분이 굉장히 딱 맞았어요 그래서 이거 잘 사셔야 될 거 같아요 팔 부분이 잘못하면 낄 수가 있습니다 나시 원피스 같은 거에 입으면 진짜 예쁠 거 같고 근데 엄청 튀어가지고 평상시에 저는 절대 못 입을 거 같긴 한데 약간 버건디색? 그런 옷이랑 입으면 정말 예쁠 거 같아요 다음도 쓰리타임즈인데 이거는 에코 제품이에요 택을 보시면 이건 아마 이번 년도 여름이었던 거 같은데 아 지금 23년도지 나 아까 다 잘못 말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 방금 전에 보여줬던 거는 재작년 그래서 얘는 작년 여름 시즌 차콜색이에요 제가 이거 검정색인 줄 알고 샀는데 차콜색이었더라고요 제가 이거 긴팔이 있는데 마음에 들어가지고 반팔도 한번 사봤어요 이것도 쓰리타임즈인데요 얘는 선물 받은 거예요 생일 선물로 받았고 제가 이거 핑크색이 있는데 이게 친구가 이번에 다시 나왔던 걸로 사준 거거든요 소재가 약간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핑크색이랑은 뭔가 재질이 살짝 달랐거든요 제 거는 아무래도 몇 번 빨아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얘가 재질이 뭔가 좀 더 두껍고 탄탄한 느낌? 그래서 핑크색도 새 거를 다시 사야되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또 이렇게 입을 수 있는 다음 옷은 크림치즈 마켓에서 구매한 옷인데요 크림치즈 마켓 자체제작 옷입니다 이거 아마 에이블리 애용하신 분들은 다 알만 옷이에요 이게 베스트에 계속 있었던 옷인데 저는 그레이 색상을 샀었고 이 가운데가 저는 처음에 왔을 때 그냥 디자인인 줄 알았어요 붙여놓은 줄 알고 어? 너무 붙여놓은 게 너무 이상한데? 했는데 붙인 게 아니라 이렇게 디자인된 거고 여기 단추가 똑딱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열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열다가 제가 지금 여기가 옷이 살짝 뜯겨오려가지고 이 버튼 여기 사이가 보이거든요 열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안 열고 입어야 될 거 같은 아니면 열고 안 닫아야 될 거 같은 제가 지금 이거를 한 번 입고 한 번 빠른 상태인데 보이세요?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재가 다 모플이 생겼습니다 그냥 싼 맛에 있는 거죠 옷 자체는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소재가 바로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아쉽네요 그 다음에는 또 3타임즈인데 이겁니다 주얼띠 이것도 사실 제가 여지껏 사고 싶었는데 공홈에서 팔고 있을 때도 계속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근데 이게 핏이 좀 이상하다는 분들도 많았고 공홈에서 안 사고 단종되니까 찾아가지고 결국엔 또 매물로 구매한 옷입니다 S 사이즈고 이거 핑크색도 갖고 싶은데 지금 M 매물은 있는데 S를 갖고 싶어서 안 사고 있고 이게 제가 이거 샀을 때 원래 블랙도 같이 팔고 계셨는데 블랙도 같이 살 거 그랬어요 너무나도 무난템이고 너무나도 예쁜데 이번에는 악세사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세이지가 세이지 목걸이인데요 요거는 유튜버 원인님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 굉장히 유니크하더라구요 이번에 설날 때 세일을 해가지고 이거 두개가 50%를 하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먼저 블랙부터 보여드리자면 얘는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약간 좀 많이 약할 것 같아요 끈이 좀 약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죽인데 이거는 근데 끈에다가 가죽을 칠한 느낌이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블랙 스웨이드 재질보다 무겁고요 길이는 거의 다 똑같은 거 같긴 한데 아무래도 뭔가 이 재질상 블랙이 조금 더 길게 늘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뭔가 볼드하고 유니크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요런 느낌 스리타임즈 주머니입니다 여기 안에는 바로 워플러가 들어있어요 이거 정말 구하기 힘들거든요 제가 구했습니다 사실 저는 근데 블랙이 갖고 싶어가지고 살짝 아쉬워요 제가 핑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인디핑크를 넘어서서서 죽음 핑크를 넘어서 스타킹 색깔에 가까운 그런 핑크색입니다 정말 회색과 살구색을 섞은 다음에 핑크색을 정말 한 방울만 떨어뜨린 것 같은 지금 제 옷 색이랑 비교해보시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머플러를 어느 옷에 매치해야 될지 원래는 상의에 드레이프 탑 핑크색을 입고 얘를 매치하려고 했는데 잘 어울리겠죠? 제가 옷을 좋아하긴 하지만 잘 입지는 못해가지고 어쨌든 이 머플러를 잘 구매를 했습니다 매물이 지금 원가를 정말 거의 2배? 1.5배에서 2배 정도를 뛰어넘는 가격으로 나오거든요 잘 안 나오기도 하지만 이 원가가 제가 알기로 19,00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택배비 빼고 거의 2만원에 구매했어요 블랙도 갖고 싶다 네 여러분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는데요 옷이 3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 3개가 영상 찍었을 당시에 안 왔어가지고 배송 오고 나서 다시 켜게 되었습니다 집에 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소음이 살짝씩 들릴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다음 옷은 이건데 제가 이거 블랙을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사고서 괜찮길래 화이트도 매물이 올라와서 구매를 했어요 목이 살짝 이렇게 늘어나있긴 한데 이건 사실 새 옷을 입어도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예상했던 부분이라 블랙도 예뻤는데 화이트가 저는 좀 더 예쁜 느낌인 게 이 자수가 뭔가 반짝거리게 느껴져서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보헤미안 서울 치마입니다 먼저 이거는 이번 시즌에 나왔던 치마인데요 이 치마는 근데 아마 다시 대판매를 할 것 같아요 이게 길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저는 좀 못 입을 것 같더라고요 엄청 갖고 싶던 치마였는데 살짝 아쉬웠습니다 짧으면 아무래도 못 입을 것 같아서 이게 어느 정도 짧았냐면 거의 진짜 엉덩이 라인이 보일 것 같은 그런 길이였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건 진짜 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워싱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 짧아요 근데 얘는 로우라서 방금 전 치마보다는 그나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핏도 저한테는 얘가 더 예뻤습니다 뒤에는 요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거는 입으려고 합니다 진짜 옷 딱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영상 끝내도록 할게요 마지막 옷은 바로 쓰리타임즈의 볼레로입니다 이 볼레로는 21년도 거고요 지금 21년도 볼레로가 굉장히 풀미가 많이 붙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베이지 색상을 원커보다 더 아래로 주고 샀습니다 한 번만 입어보셨다고 해서 상태도 매우 좋았고요 이걸 입어보고 나니까 아이보리 색도 갖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2년도 볼레로를 출시됐을 때 사봤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정핏이었고 목 부분 이 승모근 쪽이 좀 별로여가지고 그리고 입었을 때 그냥 좀 불편했어요 그러다가 얘를 입어보니까 확실히 핏이 다르고 얘는 편했습니다 그래서 쓰리타임즈가 이 핏의 케이블 볼레로를 제발 다시 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1월 하울 영상을 다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단종 제품들도 많이 가지고 오고 브랜드도 다양하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기회가 된다면 뭐 에이블리 하울 영상이나 이런 것도 들고 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